우리 역사 조선시대에 27명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을 2명 꼽으라면 세종 아닙니까? 세종 훈민정화 만들고 과학기술 강국 만들었던 세종대왕 첫째 그 다음 조선의 대표는 바로 정조입니다. 탁월한 지도자입니다. 진짜 내가 근데 우승에서 이 말하죠? 조선왕 27명에 모아놓고 수능시험을 쳤어. 1등 누굴까? 자연계, 인문계 나누었거든? 자연계 1등이 세종대왕입니다. 과학기술 강국, 장영실 등용 인문계 문과할 때 누구냐? 정조입니다. 정조는 왜 이렇게 정조는 또 대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면 어제도 잠깐 수업주 말한 대로 아버지, 사도가 비참하게 죽었죠. 사도 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는 걸 목격했잖아. 아버지, 아버지 나오세요. 그리고 뒤주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도를 감시하고 있는 군권 장악한 새끼, 이런 새끼들이 사도를 막 저주 퍼부하고 비웃어요. 그거를 이 세손이던 이산은 봤잖아요. 우리 아버지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. 그리고 그 사도죽임을 주도했는 앞에 누구였죠? 벽파. 강정 벽파 애들은 사도애를 죽였으니까 그 새끼 이산마저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. 그래 왜 사도 죽였는 애들은 이산이 왕 되면 자기들 복수할 거 아니야. 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산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. 심지어 영화 영림 보시면 결국은 얘가 왕이 됐잖아요. 이산 정조가 저기하고 난 뒤에 바로 자객들이 계속 도르잖아요. 이 정조 죽이려고. 바로 이것처럼 아버지가 뒤죽 속에 갇혀 죽고 나는 어린 시절 그걸 복도했고 나를 죽이려는 세례까지 주위에 가득하니까 내가 밖에 나오면 뒤져. 그래서 밖에 안 나오고 안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고 똑똑한 정조가 된 겁니다. 그리고 군권 장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술 염마 졸라야 하잖아. 그래서 영화 영림시장 할 때 정조가 그 현빈 아닙니까? 현빈. 체력 딸리라는 모습이 나오잖아. 체력 딸리라고 해도 무도 졸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글도 잘 짓고 정조대왕 한번 볼까요? 첫째 줄에 빨간색으로 주논탕평. 야 이건 외울 게 아니고 너가 정조라 생각해봐. 아버지가 뒤죽 속에 갇혀 죽었잖아.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잖아. 손자에 있지만. 그럴 때 너가 정조라면 어떡하겠냐. 효심이 극진했던 이 정조는 아버지 복수해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왕 됐는데 이 씨발 가만두겠냐? 내가 왕 돼도 그런 새끼도 아닌데 작살 내겠어. 아버지 한풀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냥 살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뒤죽 속에 갇혀가지고 8일 동안 굶주려서 죽는다고.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돼요?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. 사도 보면 오줌까지 받아서 살려고 빨리 좀 살려주지 하는데도 결국엔 죽이잖아. 그것을 지켜봤단 말이야. 어바만 얼른 나오시라고. 그래서 정조는 왕 되자마자 원래 이야기했잖아요. 그 사도를 죽일 때 영조는 정당하기 위해서 사도를 역적으로 몰아 죽였다고.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잖아. 영민이니까. 그래서 다른 형제의 아들로 해가지고 양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산이 왕 되오를 됐다. 그런데 적이시 하는 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말해버립니다. 그 소름 놓는 못 써요. 그러는 순간 이미 엿된 새끼들 많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정조는 그런 말 하니까 또 죽이려고 달려들 거 아니야. 그래서 정조는 주우누만 탕편을 하는데 자 볼까요? 첫째 자 볼까요?